서울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857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, 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.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, 연소득 4천만 원 이하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. 서울시는 저소득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습니다. 1인당 평균 보증료는 16만 3,578원입니다. 총 1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915억 원의 청년 자산을 지켜냈다고 분석했습니다. 서울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 인원 확대, 지원 기준 재검토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